햄스터 먹이 급여하면 안되는 금지 식품에 대해 햄스터 먹이에 있어 사료 이외에도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먹일 수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반면 햄스터에게 먹일 수 있는 식품과 반대로 먹이면 치명적일 수 있는 식품이 있어 그 중 햄스터에게 먹이면 안되는 금지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청결하지 않은 야채 모든 야채의 종류에 속합니다. 당근을 비롯해 오이 등과 같은 채소의 경우 청결하지 않거나 상처가 심한 야채를 햄스터에게 먹일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채소뿐만 아니라 과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테리아 및 세균 이외의 살충제와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전염 또는 중독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초콜릿 햄스터에게 있어 과다한 당분이 있는 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크초콜릿을 먹이는 경우 또한 없어야 하며 모든 종류의 초콜릿을 먹이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초콜릿의 성분에는 페오브룸의 성분이 있어 햄스터에게 순환기관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햄스터뿐만이 아니라 강아지 또는 고양이에게도 먹이면 안되는 위험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삼양파 양파의 성분 중에 엠프로필 이왕화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햄스터의 적혈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고추 고추의 경우 캡사이신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상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섭취하게 되는 경우 위장 및 소화기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추 안에 있는 씨앗과 줄기 또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5. 마늘 마늘의 경우 알리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캡사이신과 동일하게 매우며 딱딱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토마토 사람에게 좋은 식품으로 알려진 토마토는 햄스터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야채 중 하나에 속합니다. 토마토는 실제로 산성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먹을 경우 철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토마토에 입도한 독성이 있어 먹을 경우 생명에 위협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소량을 먹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먹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 육류 햄스터에게 있어 육류는 먹을 수 없는 식품에 속합니다. 햄스터에게 이러한 육류는 심장 밑간 심장질환의 위험이 있으며 더 나아가 비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류를 먹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드물게 소량의 닭고기나 연어를 먹일 수 있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8. 콩 딱딱한 콩과 같은 식품은 햄스터에게 있어 설사를 유발시킵니다. 심할 경우 탈수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9. 부당분이 들어간 가공된 식품류 햄스터에게 있어 쿠키 또는 사탕 케이크류의 당분이 포함된 음식은 햄스터에게 비만을 일으킬 수 있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치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치아가 썩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열량 또한 높으며 위장의 문제 및 설사와 탈수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짧아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지해야 할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10연분이 포함된 가공식품류 햄스터에게 있어 감자칩 및 빵 등의 연분이 포함된 음식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당분이 포함된 음식과 동일하게 설사 및 혈소와 위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화하기 어려울 뿐더러 위장이 짧기 때문에 절대 먹여서는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에 속합니다. 11. 땅콩 땅콩의 경우 아플라톡신즙 누룩 공팡이의 일종인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의 대사산물에 들어있는 유동물질 성분이며 독소를 함유할 수 있습니다. 공팡이는 온습한 환경에 잘 자라기 때문에 모든 땅콩의 제품에서 소량으로 검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량의 양은 햄스터를 죽일 수 있는 양이며 땅콩 한 조각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괜찮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